여기 팀킬이 너무 오지는데 이거 침남보면 아무나 쏘지마요 일단 침남보고 쏘는 사람 한 명만 정해줄게요 오크촌님 큐잉맨님 침남만 제거해주세요 나머지 다 침낭 쏘지마요 팀킬 너무 많이 나온다 침낭 큐잉맨님이랑 오크촌님만 할게요 너무 많다 침낭제거 나머지 좀 위에 안있어도 되니까 아래에 내려오세요 나머지는 입구 좀 봐주시고요 한 5명 정도만 위에 있어도 되거든요 빡빡이네 뒤로 빠지세요 네 그리고 장비 좀 부실한 분들 일단 헷갈리니까 아래쪽에 있으세요 네 죽은 사람 템 그리고 손대지마세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애들 몰라요 다 우리 걔네 시간으로 밤 지금 새벽인건 아무튼 일찍시간이니까 안오거든요 조용히 타고 가요 조용히 C4 있으신 분 없어요? 테이컨님 오케이 C4 가지신 분은 다 위로하세요 C4 가지신 분 참고 나와야된다 슬슬 어 이 아닌것 같다 이 안에 느낌 완전 온다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? 이 위쪽으로 더 있나? 이거 빨리 뚫어봐요 아 여기 창고 있어요 여기 창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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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찾았습니다 C4 C4 다음 C4 여기 창고 있어요 여기 여기 벽 벽 벽 C4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? 지금 멀리서 빡빡이 없으면 달려오는다고 큐잉맨님 C4 없어요? 아 있구나 여기 오케이 저기 저기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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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오는거 다 죽여 아 걔야 여기 컨트롤해서 그냥 컨트롤 눌러서 가야돼 컨트롤 눌러서 네 C4 없으신 분 빠져주세요 제발 아 너무 복잡한데 네 안 들어가지냐 어디로 이거 뭐가 있는건가? 이게 이게 미루에요 미루 안쪽에 미루로 고영웅님 어딨어요 고영웅님 문 달아놓고 들어가시면 어떡해 문 달아놓고 들어가시면 어떡해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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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하나 여깄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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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계단 위쪽에 여기 뚫어봐 오케이 아 집 이거 졸라 미루네 아 여기 창고 있다 템 확인해봐요 지금 창고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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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템 가져가요 템 주워요 템 위쪽에 지금 열어놨어요 찰문 10개 마이틀 철집 재료 다 있어요 네 다 챙겨요 다 챙겨 오우 게이트 누가 닫았어요 아 저거 다 다 분 잘 닫았다 저거 아니 지금부터 찰문 찬바지 잡지 마세요 찬바지 입으신 분 찬바지 입으신 사람 죽이지 마세요 거의 다 하세요 하나님 거의 다 하세요 하나님 거의 다 하세요 하나님 하우스 너가 데려올래? 찬바지 입으신 사람 쏘지 마세요 저 게이트 닫으신 분 아래 있으세요 문 지금 열어주고 닫고 해야 되니까 게이트 닫으신 분 아래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아래층에 제가 지금 철문 달았어요 이쪽에 오 있으신 분 못 내려가니까 저 공개된 분 아니면 누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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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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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영웅 열어 고영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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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문 열어 고영웅 어딨어 문 열어 침낭 필요하신 분 아 지금 그런거 체크하.. 침낭.. 침낭은 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한 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 써봐 여기서 싸울 때 아 이거 열라고요 흐흐흐흐흐흐흐 고영웅 고영웅 어딨냐 고영웅 고영웅 문 열라고 고영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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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깨버려요 고영웅 거 문 깨버려요 게이트 깨버려요 여깄다 여기여기여기 없으면 게이트 깨버려요 문 열어 문 문 열어요 문 열어요 길 모르겠대요 문 깨버려요 문 깨버려 하하하하 저 뒤초 뒤에서 숙여하시는 분 있어요 통악했다 아 오케 열었네 도대체 아 저 고양웅 도대체 흠흠 아 죽여요 모르는 사람 죽여요 모르는 사람 죽여요 천바지 들으지마요 천바지 들으지마요 죽으신 분 여기 지금 더 털 거 없어? 여기 여기 문 하나 더 있는데? 야 이거 털어봐 이거 안에 꾸빈 같은데?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거야 이거 열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면은 마저 털자고 고양웅님 아래 스파이크 저거 게이트 다 지었으니까 근처에 있으세요 아래 계속 있으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오합지절이야 오합지절 으흐흫 야 너희가 개 맞을래? 야 야 너희가 개 맞을래? 야 너희가 개 맞을래? 야 너희가 개 맞을래? 아 지저를 맞을래? 얘를 이거 설릴 거란 생각은 못했을걸? 야하스 철집 재료 뭐하고 가지고 있어 지금? 여기다 문 하나 달아도 되겠는데? 여기다 문 하나 달아도 되겠는데? 저 철집 저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요 아 너 안 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어? 사라님 가지고 있나? 저 죽였어요 저 저 문이 지 위집상님 위집상님 아 양이 양이 좀만 있어도 우리 이거 우리끼리 서로 지키고 나면 안 된다 지금 아무도 없을때라서 다행이지 비지터리야 비지터리 지금 하는거 아우 씨 여기 다섯개 가져왔어요 시퍼 다섯개 가져왔어요 형님 저기요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형님 일로와 일단 템 이거 나눠야 되거든요 세부족끼리 일단 챙기고 보자 챙기고 여기 이거 뚫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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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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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퍼 저사지 했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10퍼 수신분 빠져봐요 일단 올라가요 올라가 여기 하나 더 없어야된다 두개 돌산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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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흠 흠 침낭 아까 침낭 깨다는 사람 깨다는 사람만 깨면 돼요 다른 사람 깨지마요 침낭은 팀 힐러니까 아 또 이렇게 해놨네 상팀 야 위춤 들어 위춤 빨리 뚫어라 빨리 뚫어라 다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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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요 다 비켜요 또 쏘야된다 그냥 막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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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부터 좀 소수를 해야겠어 너무 많으니까 산으로 가 고용은 또 위에 있고 아래에 계단이 있는데 흠 흠 흠 흠 야 여기 사람만 몇 명이냐 여기 시발 아 로아씨 애들여 금방 없네 지퍼 없는 사람 빠져라요 아 지퍼 없는 사람 나와요 야 뭐야 이게 끝이야? 여기요 욕하지마요 가요 심판이님 네 욕 좀 자제해주시고요 사람 많으니까 이거 동서남북에 여기 나눠있는건가? 아씨 뭐 어떻게 봐야되지 이거 아니 이게 단거 같아요 여기 얘네 이게 다라고? 집이 이렇게 큰데? 네 우리 아까 거기서 뭐 많이 먹었어? 아 시퍼 졸라 많이 썼는데 아래층 아래층 여러분 다 일단 내려가요 다 내려가 아 시퍼 여기 아래층에 저있잖아요 아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아 저거 니 니 치니 제새끼 아 아 저거 니 비매너네 페이크님 페이크님 계신가요 여기? 아 짜증나 저거 좀 강체 좀 시켜보세요 리 7263 저거 벤 좀 해주세요 아 미친 정신머리 없는 놈 아 아 흰팡님 애청자인데 아이 뭐 어쩌라는 거야 아 미친 아 아 아 아 관종새끼들 진짜 졸라 싫어 어 애청자가 여유있으면은 찾아가지고 아이 블럭대연다 방송 네네네 네네네 야 우리 10포 여유있으면은 하나만 또 할까? 이 위쪽에 기둥 하나 흠흠 이 안에 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쪽에 안쪽에 개소리 하지마요 안쪽에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어요 아이씨 여기서 일단 빠져야되나? 상콜라집은 모르고 엠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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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으면 빠지죠 다 있으면 빠지죠 다 있으면 빠지죠 아쉽네 철문 있는 사람 좀 철문 좀 기분 나쁘게 박아줘요 박을 수 있는데 다 형님 그 페이커 쪽 10포 다 썼어요? 모르겠어 달스님 쪽 10포 다 썼어요? 저희만 지금 저희만 지금 25개 썼거든요 우리만 일단 철문 가져오신 분들 철문 비어있는 데다가 그냥 달아버려요 이 집 못쓰게 아니면 다시 스틱퍼쓰고 쓸 수 있게끔 다 철문 다 달아버려요 이리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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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이거 맞아타고 와야지 이거 다 빈집이에요 이거 다 빈집이에요 불편함도 별로 이 집을 못 봤네요 몇백개로 몇십개로 우리 다 내려갔죠 문 닫을게요 제가 제가 지금 철문 다 닫았는데 닫을게요 못들어옵니다 문 닫을게요 다 내려가세요 뇌물 아니네 어? 잠깐만 어 우리 안턴증이 있다 안턴층 하나 있다 하우스 우리 이 집에서 하나 안턴거 여기 있거든 하나 하나 중앙에 10포 없어? 달순님 여기 우리 10포 좀 필요한데 10포 지금 가지고 있는거 있어요? 안턴층 하나 있거든요 지금 중앙에 크흠 형님 지금 저희 쪽 10포 다 썼어요 그러면 달순님 달순님 어딨지? 저희 쪽 10포 어 네 전화해서 물어볼게 오케이 네 페이커 쪽이 안쓰고 있거든요 다 나와 전쟁해야될까요? 전쟁 전쟁해야될거 같애? 달순님? 네 여기서 전쟁할까요? 20대 한 8 될거 같은데 20대 8 그건 아니에요 이건 열어줘요 아까 열었어요 지금 3층이 안 열렸거든요 3층하고 1층이 안 열렸어요 어 그니까 그쪽에 하나는 안 열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오시라고요 10호 없는 사람 나오시라고요 10호 없는 사람 나오시라고요 지금 괜히 칭킬하지 마시고 괜히 칭킬하지 마시고 괜히 칭킬하지 마시고 테이크님 테이크님 아 다음부터 이 노인분 오크님들 템 먹은거야 오크님 템 먹은거 여기다가 집가서 그냥 상자에 몰아서 일단 해 주세요 분배하기 오크님 네 예 아 네 지금 말은 해놨어 내가 아 지금 말은 해놨어 내가 좀 기다리따가자 아니 공기 공기 공기님 왜 팀킬을 했어 너 스카이 포란다 아 왠지 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여기가 졸라 어디 안에 못보나 지금 우리 쪽 공기님이 저희 친구분들 죽이고 있고 지금 분열이 너무 심한데 공기님 어디 계셔요? 팀끼리 지금 다 죽였어요 공기 여기 스카이퍼 있는데 야 너 우리 그 분 하하스 친구야 지금 저쪽 빡쳤거든요 전쟁할 기분이에요 흰 바지 쏘지 말라니까 왜 흰 바지를 다 쏘셨어 누가 아니 일단 죽여둬 그거 뭐 별로 먹어야지 이 정도는 생각은 했어 근데 생각보다 심하네 어쩔 수 없이 괜찮아 원래 모르는 말은 우리가 다 알려주고 있었어야 되는데 말 안해주고 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은 말했잖아 중앙에 합류한 사람들은 모른다고 다시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쏘지 말라 했는데 삼천 죽여요 삼천 삼천 죽여요 삼천 삼천 죽여요 빡빡이 삼천 죽여요 여기 다른 헬스 있는 복장이어도 먼저 군대 안되면서 다 쏘는게 날라 삼천 죽여요 삼천 나이스샷 나이스샷 앞으로 서버에 삼천 보이면 졸라 죽이죠 이 새끼 뭐하는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이 팀도 있는거 같던데 삼천이 찾아가지고 다음에 털죠 빡빡이 누구야 빡빡이 빡빡이 누구야 빡빡이 빡빡이 아 정말 템 다 먹었는데 뒤통수 치려고 하는거 같은데 네? 템이면 일단 빠지죠 삼천이 뒤통수 치려고 하는거 같은데 삼천이야 삼천이 일단 빠지는게 나을거같이 쏘지말라구요 진우 야 그래 다 빼요 다 빼고 이거 10호 나중에 다시 가져와가지고 나머진 마저 털죠 3층 지금 아직 아직 양키애들 접속할때 아닌거같으니까 고형님 다 나오면 문단속해주시고 다 나와요 밖으로 다 나와요 일단 빠지죠 나중에 마저 털어요 나중에 여기 지금 잡고 관종오니까 네 다 집으로 가요 해산해산해산해산 다 나와 다 나와 관종잡고 끼니까 어 잠깐만 10호 5개 이거 삼천 또 왔다 삼천 그냥 집으로 가요 집으로 그냥 집으로 가요 집으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그래 나중에 나중에 10호 지금 5개 있는데 일단 나중에 쓸게요 나중에 나 아 정신없어 아 페이커분들이 10호를 안주셨어 야 나 지금 10호 5개 다시 받았거든 이거 일단 집으로 갔다와가지고 정리 좀 잠깐 하고 뗄 분들 좀 떼고 다시 오자 우리끼리 아 너무 사람 많으니까 노외분들 아 일단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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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으로 저쪽분들 복구해드릴게요 어 급히 하세요 일단 우리 분들이 저쪽을 죽였어요 다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노외분들 데려가지마요 다 보통 하하하하 짜증나게 하네 하하하하 아냐 제대로 착실하게 따라주는 사람도 있는데 쪼꼼 어린이분들이 있는 것 같애 잘 이해 나 말 못하고 말 이해 못하고 아 이런 엔딩이라니 기다리지 그 팀 달라고 주질끝대로 그러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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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몽기가 저거래 아이디 첨부는 사람들이고 따라할 수 있는 복장이라가지고 팀 구분 안 돼서 쌌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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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아 노동자 경험 안 할래요 여러분 오지마요 복잡해 아West 이거 뭐야 왜냐고 완전 엉망이야 하나도 제대로 안됐어 생각했던거 예라이C 이거라도 써야겠다 멈추기만 해봐라 안맞았어 잠깐만 트러블만 생겼어 이게 뭐야 같이 모여가지고 한 번 양키집 외국인 양키집 한 번 털어가지고 단합이나 해볼까 했는데 트러블만 생겼어 오히려 많이 새기는 많이 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원이 없었어 우리 쪽이 다 죽였대요 우리 쪽이 다 죽였는데요 이러지 이거 야 저거 어떻게 중지 안되나? 아 저렇게 심하게 따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요 템 다 분폐하고 나서 가고 있는데 서로 쏴 죽였어요 그럼 공기님만 그런거 아니네 일단 공기님이 시작해서 이제 다 죽인거죠 서로서로 아 난 못봤는데 그때 그 장면에 완전 칸이 완전 12명이서 서로서로 쏴 죽인거에요 아 지금 집으로 오라고 어떤 분이요 어떤 분? 자 님 목소리 잘 안들려요 채팅으로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어로 네 흰팡이 님이 저 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저를 죽였어요 네 그 다음에 철집재료를 다 철집재료를 들고 집으로 미리 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나중에 흰팡이 님한테 가서 제 템 먹었다고 하니까 그 흰팡이 님한테 나중에 말해요 저한테 말하자도록 흰팡이 님 저랑 지금 여기 스카이 폴레도 없어요 일단 저희 쪽에서 팀킬한거는 공기 님 밖에 없고 네 페이컬 쪽에서 약간 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 뭔데 왜 이렇게 싸워 근데 팀킬이 됐어 아 그분들도 모르겠다 아휴 내가 천바지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쏘지 말라 했는데 우리 방동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따라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많았어요 전달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 전달을 제대로 우리가 아무리 찰떡까지 말해도 개떡같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까 몇 번 샀어 나도 몇 번 샀는데 헷갈릴 수가 있어 그게 똑같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좀 어렵게 이해할 수 밖에 없어 그게 뭐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계속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딱 15명이 좋은 것 같애 어 갈 때 좀 아 다음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애 예 개구멍님 예 아 달수님? 예예 아 됐어요 이거 아까 C4 있냐고 물어볼라 한건데 예 아 C4요? 네 아 지금 팀킬 때문에 팀킬 땜에 지금 서로 지금 감정 상해가지고 지금 난리에요 지금 지금 분란 일어나지 않았나요 지금 거기? 네 분란이 아니고 헷갈려가지고 지금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C4 들고 있던게 아니어서 누가 들고 계셨어요? 네 파전님도 들고 있었나? 전 잘 모르겠어요 저 아까 뭐 어떤 사람이 엄청 많이 하던데 진짜 나 하지 말라 했지 계속 네 원래 플랫탈이 하하스친군데 하하스친군데 바로 아 아 나도 아니 그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 처음에 저한테 욕한 줄 알았어요 왕달 쓰고 모이시기 안단대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일단 템 좀 다 모아봐야 될 것 같애요 나는 먹은거 도끼랑 난 템 안 먹었어 그냥 일부러 일단 전 총알만 먹었거든요 앰퍼총을 안 난 템 먹다가 또 뭔 소리 들을까 해가지고 그냥 다 일단 안 먹어놨어 아 그래 사람 너무 많이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그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애 몇 명만 불렀어야 되는데 갈 사람 조용히 네 저도 C4만 지원 받을 그랬어요 오크님들이랑 딱 이렇게 하고 테이프님 그쪽이랑 딱 그렇게 한 4부대 정도만 가면 됐었는데 오크님들 4명밖에 없어요 그니까 그분들 그분들 딱 4명 정도면은 간단하고 창고에다 떠나면 돼 예 아니 한글채팅은 모르겠는데 한글로 욕만 안썼으면 좋겠어요 욕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저 일단 저쪽에서 팀킬단에서 털린거 다 정리해서 주고 올게요 알았어 아 이거 이제 하면 안되겠다 너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너무 심하다 저쪽을 쳤네요 우리 10호 되게 많이 썼는데 소득이 없어 지금 우리 10호 우리가 우리가 너무 많이 썼어 우리가 딴 데는 일단 모르겠고 우리가 너무 많이 썼어 우리 일단 15개는 다 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친구분들 10개 쓰고 응 25개를 썼는데 나 지금 5개 있어 아까 호 그 고영욱인가 나한테 5개 주더라고 그분 왜 있어요 그 그분이 죽인거 아니야? 여기서 먹었겠죠 어디서 먹은거 같은데 아무튼 내가 친구분들한테 5개 남아서 드렸거든요 어 이거 위에 올려놨으니까 저거 뭐 줘야될거면 줘 10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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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드려요 그냥 아 난 고영을 죽여야될거 같아 안되겠어 우리 아래 살잖아 진짜 싸죽일 뻔했어 아 아까 너무 답답했어 그 문 문 아래서 딱 거기서 있으라 했는데 자꾸 쫓아와가지고 그리고 게이트 단 사람은 열고 닫고 해줘야되니까 내가 영욱이부터 죽여야겠어 영욱아 영욱이 아래 있을걸 영욱이 아래 있을걸 네 이게 요에 한번 싹 정리하죠 일단 템은 나중에 주세요 먹어두고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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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나중에 다 모아서 나중에 다 모아서 고영욱 집어져 고영욱 집어져 고영욱 집어져 언시러했다 난 고영욱 언시러했다 아 덥덥해 됐어 그냥 그 사람도 그냥 둬 뭐 하지말고 불쌍하다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싸죽이는 정도로만 하자고 노예는 일단 빼자 여기선 같이 보면 속기 답답할거 같애 그쪽 스카이프 가서 제대로 말씀 해드리고 캠 주고 오세요 오케이 청바지 청바지 잡은거는 제가 뭘 안해요 청바지는 구분이 이건 돼야 되는데 여기 너무 많이 데려갔어 이거 일단 C4 있는거 거기 3층만 한번 다시 한번 털게 다섯개 주고 아 달슨이 여기 있나? 이거 다섯개 줘버리면 우리가 못 털겠네 청바지 입고 있는데 청바지라 그건 일단 그건 일단 어 그냥 개부먹기 많은 분들만 가면 될거 같은데 다시 가자 아 소고기 우리 정리 좀 해주시면 좋았습니다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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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명으로 저희 인측에서 살아도 크흠 출발할거 같은데 아 우리 10보 잠깐만, 일곱 개나 있는데? 아유, 억울하네 어떻게 하지, 그 집 마저 털까? 일단 털기는 마저 털어야 될 것 같은데 그 3층 3층에 문 걔들 그렇게 문 많이 트는 것 같진 않고 한 여섯 개, 일곱 개 정도, 여덟 개면 될 것 같은데 개구멍님 네 저 개구멍님들 지금 가서 싱구 좀 드릴게요 아, 어깨, 어깨, 어깨 개구멍님한테 좀 나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, 일단 그거 가지고 있다가 다시 쳐 드릴 거거든요 노예 없이? 노동자 없이? 예, 예 노예 없이 우리끼리 아침 되면은 다시 한 번 가가지고 2차로 가서 예 그거 마저 3층에 마저 털고 예 그 다음에 템 좀 확인해봐요 괜찮아요 이거 뭐 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많이 썼다 뿐이지 아니, 그래도 저도 이거 어차피 똑같이 쓰면은 똑같은 거니까 이번에 쓰면 돼요 달수님 거 테이크님 거 예, 알겠습니다 저는 8개 해야되니까 8개 가지고 갈게요 예, 8개만 딱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왠지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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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, 괜찮을까 아, 괜찮을까 흠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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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까 그리고 씨밍이 님 방송 어그로 세팅 극딜 개깝 노랬네 이상한 내 하나 아, 맞아 내가 봐도 3층인 거 같애 아, 3층 님들이 생각하는 거 다 계속 행동하고 있어요 3층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총이랑 그런 거 한자로 안 나온 게 이상해 재료는 더층이 있을 수 있고 총이랑 그런 거 무장하는 거 똑같은 거 분명히 3층에 있을 거야 통과 예, 옥행님들 수고하셨어요 잠길 바라고 말도 못했네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이거 좀 왜요 아니 뒤에 좀 네 홀로사이트 아 거기서 나왔어요 네 몇개는 챙겼죠? 알아서 님들도 시포 썼잖아요 님들 챙긴거 있어요? 따로 챙긴거 없어요? 네 순배같이 받아야죠 이거 그냥 님들이 가지세요 어 케블라 사이 하나 챙겼어요 감사합니다 넵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의심스럽고 아 밤에 혼자 갔다와볼까? 거기가 개의심스러워 거기가 거기에 왠지 막 시포랑 이런거 다 있을거 같애 정신차려 이 친구야 아무도 없는건 말이 안돼 용난못해 내가 자각탑에 분산한거라고? 아 나도 왠지 그느낌이 긴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문사용 많이 했으면은 우리 시포로 부족할거 같군요 기다려봐 일단 양키 애들 접속했는지 보자 밥이니깐 집에 갔겠지 플레이어보기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아직 거의 없네 딴 딴 딴 딴 딴 딴 딴 그러니까 자고있는것도 안보이잖아 말도안된다고 분명히 어제도 우리 거기 싸웠거든 딴 딴 우리가 많은 시간이긴해서 우리가 인원이 많긴했는데 분명히 여기 캐블레이블네들도 있었어 딴 딴 딴 딴 딴 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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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3층에 일단 다 몰려있을 것 같거든요 한층에? 그러면 3층 하나만 뚫어보고 10포 모아서 다시 3층 하나만 뚫어보고 지금 8개? 9개 정도 17개? 16개 정도 있으니까 어 거길 뚫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없이 한 번 더 갈라요 일단 지금 케블라 한 5개 정도 잃어버렸는데 다들 안 드셨어 구멍님 계시죠? 구멍님? 아 예 왜요?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정리하죠? 여기 5구라는 분은 흰팡이님 욕 엄청 했다는데 이 분이요? 하아아아 아아아아 네 분 남기고 싹 정리하죠 바로 살라 할까요? 딴 데 가라 할까요 그러면? 그렇게 말해야되나? 좋게 좋게? 나무를 주던가 해가지고 어디 딴 데 가서 살라고 해버려요 우리가 나무까지 줘야되요? 네 쫓는 저거니까 나무까지 줘야되나? 아니면 그냥 딴 데 가라 하구요 솔직히 제대로 우리한테 노동 제대로 해가지고 템 챙겨주는 분들은 몇 분 안돼요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 없어요 지금 몇 명은 내가 알아요 몇 명은 내가 아는데 제대로 챙겨준 분은 별로 없어요 여기 살면서 퍼플레 가져오고 방사.. 뭐 볼트 액션 이런거 준 준 분 그리고 나무 많이 가져오신 분 뭐 파악, 초가스 초 암튼 시 뭐 암튼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공기님 누가 그 공기님 템 누가 먹었지? 모르겠다 공기도 죽어서 누가 템 먹었나? 아니니까 누가 먹고 쨘거야 아까 관종해드릴 수도 있고 여섯 명 먹였어요 여섯 명이 죽었는데 누가 템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쪽분들도 공기님 죽이고 공기님 템 가서 간다 일단 고영욱이 먹었거든요 아 그래서 10폴 나한테 왜 이렇게 줬구나 네 고영욱이 죽여서 아니 물탱해서 먹은거에요 아 10폴가 저희꺼여가지고 그리고 아 모르겠네 아 짜증나 아이씨 찰로 쏜다 샷건 세정 캐물라 세세 으아 답답해 엄걸릴거 같다 엠보 총알 1200발 손해가 더 심하네 그리고 이 노래분들 부모님 방송할때만 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흐흐흫 그냥 여기 봉화대에 서서 있다가 내게 있는 놈을 내는거 그에다가 그에다가 저 소수만 데리고 가야겠어 흠 진짜 소수만 50명들은 안할게 아니 참한 분들도 있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내가 제일 진거 같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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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달스님님도 좀 기분 나빴다고 하는데 요즘 욕해가지고 어? 욕해다 그쪽에서 달스님님도 기분 나쁘다고 했다고요 왜요? 뭐야 59 인벤 이분이 흰팡이님 욕을 엄청하고 그 하하님 친구분들이 욕하는거 듣는거 그런거 싫다고 했는데 하지말라 했더니 계속 욕하셔 가지고 근데 그게 상황이 템 다 분배해주고 다 잃었잖아요 흠 그럼 그건 이해하는데 욕할만하기도 하구나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욕한건 미안하겠네 그 너무 우쾌하게 그때 여기 두번째 칸에 저거 있다 10호 아 돌아버리겠군 아 당분간 자제해야겠군 아 일단 집 터는거 마저 털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? 3층이랑 하나정도만 일단 뚫어보는걸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다시 가서 그러면 그 거기 털고 일단 그럼 우리 13개 있어요 페이커님까지 아 그쪽에 아까 달수님이 8개인가? 그니까 페이커님쪽에 8개 보내준다고 10호 아침에 그럼 지금 가자 지금 가자고?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 잠깐 연락할게 템 정리좀 하고요 그 달수님 집으로 가는게 빠르려나? 아 지금 10호 가지라고 말했거든 기다려봐 난 고영웅 찾아서 죽여야되는데 또 닉 바꾸는거 아니야? 영웅이 집이 어디죠? 몰라 털렸잖아 이미 거긴요 영웅이가 미로 방사장 쪽에서 한다는걸 알고 있는데 아 맞네 미로 방사장에서 우리 만났네 저번에 어제 영웅이 집으로 일단 터쳐야될까요? 영웅이가 다 막았네 네 네 누구에요? 저 저 저 요크인데 그 10호 2개 더 보태드릴게요 잠깐만요 어떤거요? 10호요 아 10호요? 네 아 네 알겠어요 인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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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포 먹은거 없어요? 엠포랑 샷건 케블라 헐 내려갈께요 없어요? 저 잠깐 화장실 와줄께요 넵 아 발로 와 퀸템이 한 10분의 1밖에 못 받았어요 엉크님 이자가 내려 나왔어요 우린그냥 우린 그냥 다 준거지 뭐 헤헤헤 나 뭐 먹은거 없어 했지 누가 잡아먹었지? 나는 이제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가야될 것 같애 다 가지 말고 아 오크님 분들 음.. 집 좀 뒤져야겠어 하하하하 오크님이 아까 뭐.. 뭐.. 일단 나한테 보여준 거는 그냥 총 몇 개 착권이랑 권총 두 개랑 그 다음에 총 그런 거 모드 그거밖에 없던데? 보여주는 거는? 여기 루이스 루이스 이 사람도 죽은 사람 거 챙기던 루이스? 아.. 골차프에 계속 개구멍님 개구멍님 하셔가지고 개구멍님 개구멍님 그것도 짜증나 내가 한 번 불러줬어 그.. 오크포인.. 상도 다 열어보시던데? 빙고님 핑크 타입 고맙습니다 상도에요 코오님 그리고.. 내려갈게요 비닐까봐 막을거 있느분 막을거 있어야 사툰 이따 갈꺼죠 여기로 주시기 아래 예 개구멍님 예, 계곡은 일단 치켜주세요. 넵. 오케이 땡큐. 계곡님. 템 먹었어요? 네. 앰포먹었어요? 저 지금 방금 치포 8개 먹었어요. 계곡님. 네, 왜요? 구멍님. 네, 말씀하세요. 아, 오케오케오케. 오케이 굿. 소리가 잘 들린다고? 흠, 이거. 내가. 약간. 과격해져가지고 이거를. 떼놔가지고 말. 기다려봐. 잘 들릴 거예요, 이제. 안 되겠다. 방 빼라고 할까요? 아, 1층 그냥. 폭파시켜버릴까? 1층? 다 언시열하고. 어차피. 여기 들어와가지고 진짜. 좀 생산적인 활동하는 사람들. 그렇게 많지 않아. 그냥 다. 지금 한. 다 꽁치고 있어요. 앰포총알 본게 한. 2천발인데. 하나씩 못 끼게 되세요.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. 복구해 주려고. 이거 내 문 그냥 깨버리고. 따뜻한 문 다 닫아버릴까? 그러면 끝인데. 앞에 있는. 큰 문 있잖아요. 아니 큰 집 있잖아요. 큰 집. 여기가 오큰의 집이에요. 저쪽 다 봤는데 없어요. 저 큰 집 아니요? 근데 앰포. 저쪽 하나도 없던데. 다 가지고 있어. 볼트 액션도 가지고 있어. 저 사람도. 자기가 들고 있는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뭘 믿어야 될지.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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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. 가자 아침 밝았으니까 가자. 위에 10호 들고. 줄 사람들 거 챙기고 따로. 나 지금. 10개 있거든? 위에서 가지고 내려와. 나 아래에 있는다. 내 10호 일단 챙길게. 저 오크. 바. 방송 보니까. 방송 보니까. 방송 보니까. 오크 의심하는 것 같은데. 저희 그. 몰트 액션하고. 다. 그. 어제. 어드밍 이벤트에서 다 얻은 거거든요. 아. 개구멍이면서 말하대요. 아. 저 들었어요. 아. 나는 의심 안 했는데. 근데. 근데. 그냥 흘려들으세요. 오케이. 일단. 2차로 갈 사람. 여기 다 위에만 와봐요. 타나. 오크님들 네 분인가. 세레브로. 오크님들 몇 분이지. 다 와봐요. 위로. 인원 확실하게 보고 가게. 딴 사람 아니. 이 사람들 아니면 다 서게. 잠시만요. 저 가. 저 가고 있어요. 오케이. 너 빨려. 일단 노동자님들 죄송합니다. 일단 이렇게만 갈게요. 좀 지금.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.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만. 해서 갈게요. 세레브로님 흰밭이 없죠? 저 혼자만. 저 혼자만 이복장 입을게요. 네. 그러면은. 딱 눈에 띄니까. 그러면은. 너가 선두서. 너가 제일 눈에 잘 띄니까. 제가. 탱하겠습니다. 그래서. 오케이. 잠깐 기다려봐요. 하하스는. 하하스 와야되니까. 그 로우 퀄러티 좀. 먹은 거 주실 수 있나. 페이커님. 페이커님이. 페이커님이. 지금. 170개 먹었대요. 달수님. 로우 퀄러티인가. 그거 먹은 거. 50개 주실 수 있어요. 나중에 줘요 나중에. 지금 없다는데. 네. 네. 다 왔나. 출발하면 돼요.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. 이 사람. 일단 주변 사람들. 아이디 좀 봐둬요. 오케이. 고고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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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분까지죠. 이분까지. 이분 누구지. 아 이분 아닌데. 로우 퀄러티님. 따라오지 말아줘요 이번에. 저 맞아요. 아 이번에 오지 말아줘요. 지금 잠깐 좀. 일단. 이쪽까지 사는 티끼리만 가게요. 따라오지 말아줘요. 죄송합니다. 오크 다 따라오는데. 야 오크분들. 따라오기. 괜찮아요. 따라오라 했어요. 이분들도 방금 10호. 제공해줬어요 저희한테. 결국 오크님. 데려가는거래. 네. 이분들이 10호. 제공해줬다니까요. 방금. 털 때 보태라고. 두 개지만. 다 따라오는데. 오크분들. 이 정도는 아까보단. 정렬이 되잖아요. 이분들도 자기들끼리. 스카이프하고 있으니까. 내기 전달 바로바로. 내기 전달 바로바로. 아. 괜찮아요. 안 남아. 안 남아. 앞에서. 싸움나고 있는거 같은데. 그럼. 개구방. 우시무시. 개구방. 저희는. 오크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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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체만. 먹을 테니까. 네. 아. 아니. 그런 말 안 해야돼. 알겠어요. 오키오케이. 알겠어요. 하스 선두. 오키오케이. 당분간. 당분간. 이런. 전쟁은. 오키오케이. 아. 너도 하다가 오늘 식겁했어. 사람 많으면은. 난 솔직히 싸움이 있을 줄 알아가지고. 많이 간거거든. 거기. 인원이 한 20명 된다 해가지고. 우리끼리 싸움만. 그니까. 우리끼리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. 말도 안 되는 거지. 야. 진짜. 옷 맞추면 안 날 거라고 짐작했는데. 아. 지금쯤 가면은. 양끼들 들어갈 수 있겠다. 애들 이제 슬슬. 말이 좀. 잘 안 들려요. 말이 잘 안 들린다고? 안 들린다고요? 안 들린다고요? 오케이. 방송으로 듣는다면. 흠흠. 아. 스카이프 이거. 껐다 들어올게요. 흠. 하사님. 잠깐만요. 네? 고고고고. 아. 괜찮은. 벌쌈. 잠깐. 멈춰주세요. 뒤에 누구 따라온다는데. 멈춰날래요. 뒤에 누구 쫓아온답니다. 잠시만요. 누구. 고영웅인데? 고영웅. 또 따라온다고. 고영웅. 제가 템볼께요. 제가 템볼께요. 총알 250발. 제가 템볼께요. 제가 템볼께요. 제가 템볼께요. 하사님 저 케블라 좀 주시겠어요? 네? 네? 케블라 여기 안에 있어요. 그 엠포 드신 분. 엠포 풀옵션. 엠포 풀옵션. 시발. 여기 앞에. 케블라 헬멧이요. 헬멧이요. 좋으세요. 엠포. 이거 하하스가 챙겨다야될거 같은데. 그쪽 팀원꺼 아닌가? 아뇨. 케블라 세트는 이미 다 벗고 했어요. 일단 우리가 먹어도 저도 칸이 없어가지고. 아까 죽이신 분들 템 드릴라고 간건데. 왜 죽이시지? 아 제가 직접 죽여서 먹을라고요. 왜 총 다 버리고 갔는데? 총 다 버리고 갔다고? 저게 다입니다. 됐어요. 됐어요. 다 주웠어요. 오케이 고고고. 별로 없지 않았어요. 총 세조. 이쪽으로 한거 아닌거 같은데? 반대쪽으로 왔나? 옵션 어때요 옵션. 없는데요 옵션. 옵션이 없네. 그래서 그냥 천을 주고 박아줘야돼. 형님 일단 1층은 어떡하지? 일단 3층 그쪽부터 하자고 3층. 아 거기 문 다시 깨야되네 근데. 문 닫아놨을테니까. 3층까지는 내가 다 열 수 있거든? 거기부터 먼저 뚫어보고. 근데 얘네 20명 맞아요? 어? 시체가 없네. 그니까 그거 어딨는지 그걸 찾아야돼. 어디서 잠을 자는지 애들이 찾아야될 것 같은데. 그냥 열심히 집만 지은 것 같아. 내가 거기에. 그럴 수 있고. 아니 근데. 저거 지을땐 일단 철만 들잖아. 철만 들텐데. 그러면은. 그거랑 유황이랑 그런게 다 어딨냐는게 문제지. 총이랑. 우리가 먹은게 아무것도 없어. 그런것적으로. 옷도 희한한거 막 쓰레기 그런거밖에 없었고. 총알은 제가 다 먹었거든요. 아 총알. 총알. 이렇게 3층 한번 일단 털어보고. 우와 여기 침대 많다. 총알은. 총알은 다 먹었는데. 총이 없네. 총소리났어. 어 이쪽에 쏜 것 같은데. 뭐야 뭐야. 저기 저기 저기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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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누구있다 누구있다. 방사능 지역 안에 있는건가. 뭐하네 여기. 일단 제정신 막힌 내면 우리한테 싸움 안걸텐데. 어 우리쪽. 우리쪽 공격하고 있는거 같은데. 흰 바지 입고 있는데. 좀비 잡나. 저기요. 저기요. 서보야. 서보야. 여기 서보야. 아니 형아. 하스나. 형 일로와 일로와. 핸들 죽게. 핸들 죽게. 아. 이 땜부터 죽어가자. 어. 뒤에 좀비 잡아요. 좀비 좀 누가 한 명 잡아줘요. 아씨. 좀비 안 죽었는데 아직도. 야 하스 하스. 어. 아니 일로와봐 일로와봐. 잠만. 아니. 따라가. 따라가지마요. 땜먹는 분들 따라가지마요. 하스 따라가지마요. 나무 아래로. 나무 아래로. 나무 아래로. 따스. 아님도 여기. 벽 두배기있어요. 오지 마세요. 에머. 이 사람 누구죠? 파스친공가? 야. 야. 순서인데. 여기. 돈생이. 사람 있으니까. 오지 마세요. 참. 아 알겠어요. 여러분 이쪽 바리케이트쪽으로와요. 바리케이트쪽에 아까 쳐둔 거. 침낭있는데. 네. 바리케이트 있는데로. 일단 와주세요. 일단 여기 대기하고 템 주는 거 다 끝나면은 저기 탐승부터 털 거예요 여기 뭐 시체 뭐지? 저 그냥 고용 문 뿌개고 뿌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고용으로 설치한 문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여전히 시체를 찾아야 대박인데 자고 있는 시체 복구 다 했어요 네 와요 가죠 내가 시코 누굴 있으니까 나 내가 선도 따라가겠다 자 따라오세요 다들 비어 이거 쓰레기에요 자 이번엔 양키 쓸 수 있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없어도 복구 했을라나 안할게 있죠 마이크 필요할 때만 쓸게요 넵 아직 터져있네 아 이거 문 아 영무기 건데 아 짱나네 일단 주변 좀 템 좀 볼게요 가방 밑에 어 아씨 도어 왼쪽에 왼쪽에 충소리 났는데 네 제가 쏜거야 타워 보면서 혹시 뭐 침낭이라던가 그런거 발이라던가 삐죽 보이는거 잘 확인해봐요 있는지 없는지 돌아가면서 타워 저 타워 안에 또 벽으로 쳐져있거든요 아 타워 안에 있나 내가 보니 타워 안에 있을거 같은데 이 타워 이게 타워가 두 번째로 이후에 지어진거 이후에 지은거거든요 이후에 그니까 제일 처음에 중앙에 본체만 짓고 그 다음에 타워 지은건데 여기는 타워 벽이 없네 여기 타워에 아무것도 안보여요 창문 창문하고만 있는데 침대는 보이거든요 침대는 나 뭐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나는 안에 또 철벽이 있어요 아 이거 잠깐만 어? 그 옆에 하나 있는 창고 여기도 편네요 올라오기 일단 틈 사이로 약간 아 어 여기 누가 문 닫았네 아씨 이거 또 여기부터야 여기다 해라 여기 여기 에? 아 상자? 여기부터 시작이야 여기 낚시네 여기 낚시에요 낚시 일단 3층 뚫어볼게 제가 부술게 여기 아 너 10포 있어? 몇개 가지고 있어? 나 10개 있거든? 나 있는걸로 먼저 쓰자 여기 여기 내가 쓸게 여기 3층 맞죠? 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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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열렸다 아 침낭 씨 잠깐만 아직 침낭 깨지 말고 침낭 깨지 말고 침낭 깨지 말고 몇몇만 나와주세요 오크분들 나가주세요 이게 아 막혔어 끝이야 안쪽에 저 계단으로 계단은 뚫려있거든요 뭐니? 아 이집에 어디 또 뭐가 없을까? 이집에? 저 제일 위층 제일 위층 털었어요 우리 철집 재료 있어요? 집에 있어요 가져갔죠 안 가져왔는데 근데 꼭대기에서 철집 재료 쌓고 타워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구멍 뚫려있던데 1층은 안 뚫었죠?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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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볼게요 1층 1층은 문 열려있어요 1층 문 열려있다 왜 철벽은 몇 방이지? 1층을 안 뚫어 안 뚫긴 했구나 1층 한번 뚫어볼게요 1층 1층 1층은 내가 뚫을게요 뭐 오는데? 어 이거 철벽 누구에요? 밖에 누구에요?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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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에요? 밖에 바지 벗어 바지 벗어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바지 벗고 와요 패스트임버 풀새 착용하지 마요 케블라 문 닫을게요 여기 중앙에 다 나오세요 대구멍에 뭐 있나요? 아니요 거지예요 여기 3층에 거지예요 잘못 짚었어요 자 문 닫을게요 내려갑니다 아 무슨요? 그러면은 구멍님 들려요? 네 이거 하나 타워 하나 뚫어보죠 제가 보기 타워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 타워 해봐야되나? 틈 사이로 보이는데 타워 계단은 있거든요 일단 어 잠깐만 이게 이 양옆의 타워는 밖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는데 안쪽 통해가지고 하는 그거 하나는 그 저 뒤쪽으로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안쪽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왠지 이 바퀴꺼 두개는 좀 아닌 것 같고 왠지 왠지 뒤쪽에 있는 거 안으로 들어가서 뒤쪽에 있는 거 저기가 근데 제가 일단 1층 보고 있거든요 냄새가 나는데 1층 좀 볼게요 1층 차이 여기고 주변에 너희랑 똑같은 옷 입은 6명 정도 있다? 왠지 에라이 몰라 쌍으로 꺼질단 온다온다 온는 소리들린다 우리팀이 같은 복장이 여섯 명이면 우리 팀 안이네 그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에요, 일로 안와요 씨, 밖으로 나왔군 여기 탑 하나 안에 보이는데 다 계단이네 위쪽에 여기, 여기 다 털었대요 셀링 있고 에? 여기 다 털었대요,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데 이제? 이제요? 누가 그래요, 근데? 예? 누가 그래요? 누가 그러던데?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나가죠, 일단 괜히 털었나? 타워 한 번 풀어보고 싶은데, 어제 시체는 못 봤잖아요, 시체 그니까 시체를 하나도 못 봤어요, 시체를 하나도 못 본 게 졸라 이상한 게 타워에 있을 것 같은데 타워에, 내가 봐도 타워에 있을 건데 C4 몇 개 있어요? 다슴 C4 다슴다, 다슴 C4 남으면 그냥 어차피 써버리죠, 여기 타워 하나, 타워 하나 한 번 해보죠 이거 철문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, 다 하고 철문으로 다 막아야 돼요 철문 몇 개 안 키면은 얘를 이 집 버릴 테니까 endra가 와 얘 누구야, 떡박이 죽여 이 사람은 뭐야, 죽어 떡박이야 죽여X3 C4도 없죠? 빠질까? 일단 저, 예 이제 빠지죠 일단 생각했던 3층은 털어봤으니까 뭐, 지금 빠지면 될 듯 오케이 그 저기요 이거 보니까 여기 가운데 한 칸짜리도 있잖아요 이 안에 보이나? 본사람 있나? 저 위에 저거요? 램프 있는데 램프 옆에 이 안에 공간 하나 있잖아 이 안에는 아니네 아 이 새끼들 이거 케이크하우스 아니야? 졸라 크게 지워놓고 어그로 다 끌어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딴 데 다 있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총알을 올라오기엔 우리 총알을 저기서 2000발을 넘게 먹었다는데 아 그거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저거 동선한.. 저거 타워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 씨 뭐 돌아버리겠네 확인할 방도는 없고 저의 스트릿이면 빠지겠습니다 네 빠지죠 빠지죠 나는 파밍하고 들어갈게요 라드타운에 도대체 사람 많대요 조심하세요 우리 쪽인가? 우리 말하는 건가? 가볼까요? 개구멍이 가보죠 우리 여기 있는데 딴 사람 얘기하는 거 같은데 고고고고고 라드타운 고고 저기 방사능 복장 주게 방사능 복장 그냥 주게 우리 아니니까 방사능 복장 돌 뒤에 돌 뒤에 돌 뒤에 쫓지마요 쫓지마요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죠 뭐 이대로 차라리 그냥 밴디 좀 하다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무장 다 했잖아요 우리 무장 다 했잖아요 도대체 있는 게 없죠 도대체 하하님이랑 저랑 개구멍님이랑 셋이서 한 바퀴 돌까요? 그렇시다 오케이 방사능 앞으로 라드타운 라드타운은 오세요 라드타운 안으로 슈퍼 여섯 개 있는데 그냥 냉배나 나중에 또 어디 쓸 데 있겠지 예 아 고용우집이나 털까? 오크분들 줘서 오크분들 보고 부리분들 오크분들 시스텐버님이 누구 잡는데 걔 아까 관종 한 명 왔었어 크게 더 저기 캐블런 보면 아 여기 핀팡이님하고 우리분들 누구집 턴당하는데 어디 있어 너? 하우스? 라드타운 와라 라드타운 중앙에 있겠다 야 오늘 슈퍼 졸라 많이 썼는데 저걸 다 못 틀었네 한 40개는 쓴 것 같은데 못해도 40개는 썼죠 그니까 반도 못 한거 반은 저 중 본체만 딱 털고 타워를 하나도 못 건드렸어 타워를 어디 가요 타나님 어디 가요 타나님? 지금 달수님이랑 우리 우리 친구분들이랑 집 살고 있어요 헐 어디? 어디요? 여기 앞쪽이에요 실버 그룹 앞쪽 저거 저거 털린건데 털린지 아니요 안 털렸어요 여기 아 그래요? 가죠? 어디지 여긴가? 여기 말하는건가? 바로 앞에 이거 나무집 말하는거 같은데 이 집? 어디집 말하는거지? 이 집 예전에 털렸는데 아 뚫었네? 위쪽이 말 한칸방 집이 있거든 아 가시 돌려있는데 쏘지마세요 다 여기있네 헐 얘도 왜이리 많이 죽었냐 여기 달수님이랑 같이 털었대요 나이트 나이트 꿀렁꿀렁 형님 일단 다섯개 다 써볼까요 그냥? 어느거 어디다 쓸건데 거기다가? 거기 사워에다가 쓸거면 쓰러가 아까운데 아니 그냥 모아둬 모아둬 나중에 쓰자 차라리 모아뒀다가 저기 막 아 사람애들을 못 뽑아가지고 지금 진짜 DC나 하러가죠 그니까 어차피 하다보면은 걔들 들어올거고 레드타운으로 오세요 가는중 흠 흠 내가 봐도 다섯개 롱은 좋게 봐야 흠 하하하 얘 봐 점프하는거 웃기다 배트맨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아 맞다 이제 대강났어 오늘 서버리브 됐잖아 아 흠 다 슬립 모드 아니야 노 슬립 모드 아 아 아 다 노 슬립 모드겠네 네에 아 아 잘했네 안틀기 잘했네 그렇네 아 다 노 슬립 모드일테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서브 초기화도 됐으니까 다 어디 계세요? 나 여기 철집 까는 사람 쫓아가고 있는데 누구지? 타어님 어디 있어요? 전 여기에요 여기가 어디에요? 레드..레드타운 레드타운? 글로 갈게요 그러면 하하스 뭐 딴 거 하는 거 같은데 하하스? 우리끼리 일단 가죠 타나님 어이 좀비 많이 나왔다 밖으로 와봐요 폐하가 있는 쪽으로 좀비 개 많음 강지 펫 내가 오오오오오 하.. 힝 오오옹 ны 하.. 오오옹 자... 네 여러분 12시되기 전에 추천을 찾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네요 이거 누구지 이거? 세.. 세프테몬네인가? 오케이 셋이 오고 셋이 오고 탱크로리 쪽으로 탱크로리 쪽으로 저기 누가 불 지펴놓고 있는데? 으흠 네 어드라 하하 얘 뭐냐? 저기 지네 땅클 헐 개잘이네 얘네 진짜 때려죽이고 싶었어 땅클? 복고해달라고 찡찡거리네 아 오케이 고고 어 루피인줄 나무.. 나무 만개 해서 집 지었는데 다 날아갔다고 저 누구는 안 똑같.. 누구는 다른가? 누구는 안 없어졌나? 다 똑같이 없어졌지 ㅎ 도루루루루루루 도루루루루루 도루루루루루루루 도루 에까지롱 아싸 다들 껌 가져왔나? 근데 저희 차라리 저집 틀지 말고 확실한 TCT 칩을 비워주는게 확실했는데 어디야 TTT? TCC? 거기도 별거 없을텐데 C4 많이 틀지 않으셨나? 흰팡이님 털 때 그만큼 또 저걸 해놓고 이제 털로 가는 순간이 저거돼서 그분 다 밴된거에요? N단계 아니라 한명 핵으로 밴댁으로 다 나갔어요? 에이 빈집 털어서 어차피 똑같은 빈집이네 나이 시커먼 좀비 아까 슈퍼맨이라는 분이 자기 잘 지켜달라고 했었잖아요 걔가 신따거든요 아 흰팡이님 배신한 사람? 배신하고 이름을 TWT로 바꿨더라고요 아마 걔가 철집 찍고 있던 이유가 그거인거 같아요 흠흠 그 TCT에 있는거 다 가지고 나오는거 같아요 거기 발견한 데가 달순님 집 앞 동산이 이거 흠 여기 탱크로르 왼쪽이 아니에요? 한번 가볼까? 근처만? 흠흠 견적 내보게 거기도 C4 내가 보기엔 한 엄청 많이 필요할텐데 뚫으려면 장벽을 좀 쳤다는데 장벽은 그냥 뛰어서 너무 들어갈 수 있다고 흠흠 여기 갔나? 근데 여기는 형님 어? 왜? 저쪽 짐 하나도 없어요 뭐가? 짐? 벽 사이사이로 하나를 봤거든요 어 없어요 3층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? 상자 하나도 없어요 오케오케 그게 저거 저거래요 시체가 안보인 이유가 그거 오늘 서버 리부투자 그걸로 노슬리프 아 내 예상임 근데 맞는진 모르겠고 그럴거에요 일단 여기 자원정 자원 여기 졸라 맞네 자원 캐고 자원정 캐죠 님들 저쪽 문 다 닫고 나가야겠다 아 문 어차피 지금 어디계세요 하하님은 저쪽으로 갈라고요 이쪽으로 와서 이거 터치할까요 뭐 터치 10본 없는데 뭘 터쳐 5개 있어요 근데 5개로 택도 없음 여기 출집이 아니라 나무집이에요 여기 어 나 2,500원 있다 6개 오오케잇 잠깐만 벌써 2,500원? 돈 빨리 모았네 차라리 돈 얼마 있어요? 저요? 전 100 얼마밖에 없는데 많이 좋으셨네 셉템버님은요? 오늘 안벌어요 저 님이 다 죽여서 삐져봤잖아요 아 그래요 시험한다고 저 뒤쪽 돌산으로 해서 돌아서 봐야 할 것 같은데 다 어디에요? 여기 예전에 TCT집 방산은 탱크로리 아 바로 앞이구나 내가 지금 탱크로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못 가겠는데?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내려와서 연옥 님이 그거 뭐야 저거 해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한 칸짜리 집 있다 한 칸짜리 집에 상자가 2개 있네 어? 여기 뭐 짓밟겨요 나도 어디요? 이거 이거 총소리 어 이거 좀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뭔가 느낌이 털린 흔적은 없고 찾아올 수 있을게 있어요? 네 겨어 지리가 밝아요 근데 1층엔 아무것도 없고 2층에 있으려면 2층에 뭐가 있잖아 1층에 있어요 삼자 2개 2개 삼자 2개 흠 오케이 올라갈 수 있다 여기 돌 위로 일단 짜장 세력들을 다 죽였다 2층에 계단만 있는데 비었는데 2층 2층 비염 이거 털 필요 없겠다 이 집은 2층 비어있는데 1층에 있어요 저 계단 계단 밑에 힙합 하나만 써볼까? 다 어딨어요? 힙합 하나만 써볼까? 힙합 하나쓰가 저기 빡빡이 누구 한 명 달린다 안 들려요? 총 한 발만 오케이 오케이 들려요 바로 앞이네 아 저기 있네 여기 여기 아래 아래 여기 여기 저 여기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좀비한테 쫓기는군 여기 10퍼 하나만 써봐 중앙에 있다 하나 사야겠다 상자 3개짜리 하나 있어 부 구 약간 더 위에 써야 elementary 이웃 구 를 내 머리 때려있는 것 같아 살짝 위에 그쵸? 된 것 같은데? 아... 아... 살짝 위에